To play this game you need to create one store account, detail guide to download and create, check description, or you can simply download and play on BlueStacks. Link on description. 나는 아르마, 1년 전에 막 서울로 올라온 배달의 기수다. 오늘도 벌써 8시간째, 아무리 춥고 패... 오늘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것만 배달하고 빨리... 어, 빨간불이네. 앞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드는 트럭에... 어?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숲에 떨어진 아르마,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은... 문제가 생긴 것이 틀림없어! 매우 흉악하고 사납게 생긴 몬스터들이... 도와주세요! 무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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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